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멀티 업로드의 맥스 카운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맥스 카운트 속성 값으로 업로드할 파일의 최대 개수를 직접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티 업로드 컴포넌트입니다. 맥스 카운트 속성의 기본 값은 5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4개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파일들이 업로드 목록에 정상 추가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맥스 카운트 속성 값을 3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파일을 4개 선택해 보겠습니다. 3보다 큰 4개의 파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맥스 카운트 속성 값인 3을 넘지 않도록 파일을 3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파일들이 업로드 목록에 정상적으로 추가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